안녕하세요. 로이딘 주지사님. 저는 파스피 컴퓨터시 솔루션 대표 박준영입니다. 주지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덕분에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냈습니다. 현재 한국에서는 벙클로즈의 특산품인 커피 열풍이 굉장히 뜨거운데요. 저 역시도 벙클로즈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. 매우 커피가 깊고 흥미로운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. 벙클로즈와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광개발, 항구, 고속도로, 철도 등 많은 사업들이 오가고 있는데요. 이 사업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, 더불어 벙클로즈의 많은 윤란, 윤란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으면 이만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Happy Year!